잠시만요 냉정하게 제가 지금 어느 정도 티어 때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드는 뭐냐면 철권에 기존에 없던 시스템인데 뭔가 사용자를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진짜 실제로 오락실 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오락실 풍경을 재구성한 거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이 오락실에서 재패를 하고 다음 오락실로 넘어가는 그런 모드예요 지금 여기 지금 7400점 먹어야 이 오락실 졸업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 레벨이 올라가는 건지 폴 갈게요 커스터마이징도 했어요 루피 컨셉으로 어 네 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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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요 지금 아 뭘 잘해 아 웃기지마 이거 중학교 때 실력 그대로인데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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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10단 컴보 와 이거 와아 아이씨 와 와 이 새끼..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? 사정없이 두드러봤는데 CPU 상대로? 너무 무력한데? 너무 무력한데 지금? 와아 오케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무릎님 모드로 다 입력했어 이 새끼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 내가 이제 알아버렸어 어 좋아 이런거 이런거 고수들 하는거 그래 그래 좋아 더 때려봐 이제 죽여줄게 와아 와 와 이게 와 이게 너무 어렵다 오 딱 여기가 내 티어때인가 보다 오 일단 일단 1대1 어 분권 제대로 맞췄다 이렇게 해놓고 아 와아 쉣 와 와 와 미친 와 10단콤보 제대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10단콤보 같은거 안당해 사람들이 너무 쉬운거라서 이거는 메타가 완전 메타가 완전 옛날 그 10년도 넘은 그 메타라서 내가 하는거 자체가 10단콤보 오 이제 10만 단위로 올라가네 돈주는게 제가 멀티로 진출해도 될까요 금 disability 읏 읏 와 아 아 아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개자식아 앗 아 손도 막 꼬이고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랄프는 제가 이기구요 랄프는 제가 이겨요 희한하게 지더라구요 랄프가 야 너무 안일하다 너 뭐야 이거 뭐 망나니라고 되어있는데 망나니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악해 이 야식 이거 어? 아 이거 지면 안되는데 오 어 와 오지게 또 들어맞네 아 분권이 난 좀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어 원래 폴은 시원시원하게 한방한방 갈기는 그 느낌인데 예전에는 분권한대 맞으면 피가 3분의 2 3분의 2 까지는 아니어도 3분의 1 거의 반피 깎는 정도의 느낌인데 음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지금 아 야 너 정도면 지금 멀티 가야지 뭐하냐 그 말에 힘입어서 지금 멀티로 가볼게요 멀티로 아 이게 또 닦이는거 아냐 이거 너무 무력해질까봐 나 지금 멀티가 무서워 많이 다듬어진 상태에서 진출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 여기서 싸우는건가요? 멀티가 이상하네 알아서 매칭을 잡아주는게 아니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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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되지 나 지금 처음 와가지고 테켄도조 도조 오네가이시스 마스 내 그 저기 내 레벨대랑 붙을 수 있는건 어떻게 해야될까요? 랭크 어떻게 들어가? 라운지메뉴 배틀구역 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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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락실의 그 풍경이네 다 붙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되는거야? 메인메뉴? 메인메뉴로 가볼게요 여기서 하는게 아니었어? 전세계 플레이 대전 소통할 수 있는 전세계 플레이 대전 소통할 수 있는 랭크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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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구나 단위변동 온라인 대전 아 이거구나 여기서 연습해 대전 시작 오케이 나랑 같은 티어 완전 새내기들만 오는거지 오케이 어 내 캐릭터를 하고싶은데 뭐야 누구야? 이렇게 빨리 잡힌다고? 누군데? 누구야? 아 아 나 진심으로 팼네 이게 이렇게 하면 안맞는구나 다르게 가야될거 같은데 아 이것도 늦었어 지금 이게 지금 하단에 보니까 철권력을 계측중이라는데? 여기서 졸라 못해야되는거 아닌가 그러면? 어 나 철권력 높이 나 야 전투력 추정 이거 좀 잘못된거 아니야? 나 철권력 100점인데? 이거 높은거에요? 아 플러스 마이너스 3 아 0단이야? 오케이 자 폴 원툴인데 비기너 비기너 아 일단 여기서 이제 매칭 잡힐 때까지 두드러 패는거지? 오케이 이번에 새로나온 그 시스템? 그거를 연계를 잘 시켜봐야겠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이걸 친단 말이야? 근데 이거 말고 이걸 이렇게 때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되나? 어 이거 되네 오케이 어퍼 날린 다음에 바로 알비 버튼 눌러가지고 그거 쓰면 되겠다 아수카 아 졸라 발리는거 아니야 이거 바로 잡히네 첫 상대 아 좀 봐주십쇼 저거 어 졸라 잘할거 같은데 오우 셰트 뭐야 뭔 딜이야 아 난 방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아 보니까 상대방은 방어를 딱 하면서 이때 이때쯤 뭐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이런게 있네 아 나 너무 안일하게 한다 지금 아 여기서 또 이런 실수를 야 와 와 오 너무 너무 또 너무 쳐버리네 또 나를 또 이렇게 막힌 아 막혔다 와 와 와 아 쉿 끝났네 봐준거 같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아 그리고 어우 이걸 이긴다고? 봐준거같은데 반격기 오 군권 아 오 이거를 아 나 너무 안일하게 한다 이겼네 내가 이긴다고 어 이 사람이랑 다시 붙고 싶진 않은데 피할래 아니 잘해 보니까 저 사람은 되게 성장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니까 딱 보고 들어가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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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때리고 오케이 새로운 상대다 새로운 상대 드라구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안그래요 지금 드라구가 너무 사기라서 너프 먹기 전에 빨리 꿀 바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그 드라구를 제가 아 아 얘 좀 쎄 오 뭐야 5만 천점? 아 와 와 뭐야 뭐야 칼로 베어버려? 뭐야 요신 미치 말고 칼 쓰는 애가 또 있어? 총까지 쏘네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? 아 아 와 와 기절도 시켜버리네 빅터에요? 빅터 빅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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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아 아 아 그리고 얘한텐 내가 지겠다 그 기본기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어허허허어 난 이런걸 못하네 아 잘한다 아 예인병을 와 몇대를 때리는거야 난 저런게 없어 나는 우와아 쉣 으허 포... 아 씨 에이 씨 잘 싸졌어 와아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아직까지 매치 그 저 티어가 다 정해지지 않는 상황인가요? 어우 빡세네 전부 2위라고 이게? 이 수준이? 콤보를 와 이런거 좀 배워야되는데 전혀 지금 와우 다다다 홀리쉣 왐 기본 콤보 아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구나 이거 아 아니 아니 안 맞았어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 상태에서 이거 넣어야 되는구나 요거는 배웠어요 요거는 이제 꿀밤 꿀밤 그리고 이거 잡아서 넘기기 그리고 몸통 박치기 그리고 이렇게 치는거 행이동하고 딱 치기 꿀밤 꿀밤 조 Dr 좌 탑 반대 분권 광어 롸 너 망 Flowers 탑 와 밤네 품권 탁 탁 존나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맞지? 빨리 잡혀라 매칭 좀 이런 것도 가능하구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안 맞아 잘 너무 어려워 이게 이게 아도겐인데 이게 이 패드로 하려니까 아도겐이 존나 안 나가 날라차기도 되게 안 맞고 내가 띄우는 기술을 지금 이거 하나 아는데 이거 해 놓고 뭐 할 거야? 이거 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어 이런 거 괜찮은데 근데 피가 많이 안 닿아 30 데미지 밖에 다시 올리고 이렇게 꿀밤 꿀밤 도망도 안 나가 이게 올리는 기술 이걸 제일 많이 써 올리고 날라차게 해볼까? 올리고 오 날라차게 좋다 근데 30 데미지야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올려치기 아 이거 말고 올려치고 붕권? 올려치고 바로 붕권? 오케이 올려치고 바로 붕권 오 이게 훨씬 더 데미지 좋네 아 쉽게 갔어야 되네 올려치고 붕권 올려치고 몸통 박치기 이거 34 딜 아 올려치고 붕권 올려치고 붕권 올려치고 붕권 올붕 아 콤보를 이케야 돼 일단 오 킹이야? 아 아 아 나 발리는 거 아니야? 오이C 뭐야 나 능욕하기 위해서 왔나? Aha 오 ㅅㅆ 앟 오우 쉣 오우 쎄 오우 쉣 tym 해야되다 오케 하고 아 공댕이 깔아뭉기기 언제까지 쓸거야? 이 아저씨 졸라 못한다 알밤과 대추님 플스로 하시네 이거 계속 쓰시는 이유가 뭐지? 양학용이면 빨리 실력을 드러내시오 어 이거 뒤에 탈을 후속 탈을 맞는다고? 아니 이렇게 못한다고? 어 이런 상대라면 재대결 또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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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치고 아 바로 치고 분권이 아 너무 어렵다 아 나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조이스틱 중고로 하나 사야 되겠다 분권 너무 어렵다 이걸로 손가락으로 분권하기 개힘들어요 예 오 윌리 하면서 들어서네 폴이 딱 내 스타일이긴 해 어 좋아 좋아 당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시오 당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시오 이런거 뭐 맛좀 보셨을라나? 이게 뭔지 알아요? 이게 10단 콤보예요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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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씨 이 아저씨도 아까 그 아저씨처럼 뭐 탔는데? 아이고 죄송해라 들어가세요 하하하하하하 야 내가 이걸 잡네 아저씨 이 10단 콤보를 대비하셔야지 이거 대비도 안하면 어? 됐다 걸렸다 빵빵 빵 빵 하하 오 이 아저씨 화랑을 시끌라게 하네 아 그 이 아 핦 아 이 아 모야 eland 아직 제대결 하실? 나 도망갔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게 10단 콤보 초등학교 6학년 때 철권2 때 배웠던 거거든 1,2,3,1,4,2,1,4,2,1 1,2,3,1,4,2,1,4,2,1 빵! 자신감 생기네? 어? 왜 거절됐지? 난 거절한 적 없는데? 아 이게 좀 뽕맛이 있네 확실히 이기니까 이게 뽕맛이 있어요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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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나 이기..왜 계속 이기고 있지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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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오 뭐야 어어어 꿀밤 오 이걸 또 막네 완전 방어용으로 나온다 으흐흐흐 아 아 호호호호호 이야 뭐야 나 오 한판 더 하자고 아 좋아요 저는 아 좋습니다 해보시죠 아 올리기가 이게 짧아서 잘 안되네 그래 이런 건 맞아져도 오오 o! 심장박동 음 하하하하하하 아이나 미치겄네 어어어어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뭐야 뭐야 와우 하하하하하하 이야 이걸 또 이겨버리네 아니 나 지금 몇연승이야? 나 중학교 때 실력 그대로인데 지금? 근데 이거 은근히 안맞는데 너무 잠깐만 아 뭐야 이거 뭐 이상한거 켜졌는데? LB버튼 누르면 안되겠네 단축키 처럼 되어 있어갖고 뭔가 콤보같은게 단축키로 등록돼 버리네 이거 LB버튼 막아야겠다 아니 올려치 어퍼가 너무 힘들어 아까 그 화랑인가 설마? 뭐야 왜그래 왜그래 그 화랑 중독버튼 우와 워어어어어 안 돼! 아 이건 끝나겠다 흠 너무 세게 맞았다 뿜 개잡살 났네 이럴때는 10단 콤보로 마무리 어 너무 붙어서 때리는데 이러면 난 또 10단 콤보로 쓸 수 밖에 없는데 우와 우와 아 그만해 쉬 쉬 쉬 쉬 아 우와 우와 잘한다 와 우와 와 난 졌다 안맞아 안맞아 안맞지 안맞지 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함더 아 좋아좋아좋아 아 짠손 썼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 근데 이사람 10단콤보를 파회할거같은데 항상 하단부터 들어가네 항상 당신이 하단부터 들어가는 것을 나는 캐치했다 이말이야 수응 좋았어 오 오후 와아 잘한다 와아 졸라 잘한다 그냥 한번 넘어가면 답도 없네 오우 오우 아 좋았어 어허 함 더하실? 좋았어 하아.. 뭐가 귀찮아 뭐가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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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개 아프다 아이 좀.. 좀.. 와 확 몰아치네 어허 후우우우 아 왜 하단부터 들어가 와 지겠다 너무 잘한다 아 아 아 아 안돼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아 ㅆ 아 좀라 짜진나네 한반더 하실래 한반더 할숨 없군요 아 아 개 짜진난다 아 좀라 짜진난다 하지말걸 왜 이런 거 안 먹히냐 아 나 이러다가 너무 빠질 것 같은데 오 드라곤 드라곤오프 완전 완전 개발렸겠다 이번 판은 완전 개딱이겠는데 렘보비라도 해야되나 이거 와 뭐야 오케이 내가 더 빨랐다 오 화랑보단 쉽네 어 저거 많이 쓰네 저 친구 뭐 와 프레임이 뭔가 끊긴 듯한 느낌인데 와 후두부를 박살내버리네 그냥 아 아 저걸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 사람 으흠흠흠 점수를 근데 계속 주네 어 어 한 번 더 안 하시네 먹히는 싸움만 한다 이거야 멈췄어 아 근데 이 인간이라니까 뭔가 좀 렉이 막 걸리는데 왜이래 뭐야 왜이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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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는데 아 아 아 뭐야 이거 뭔 뭔 개같은 기술이야 이씨 죽어 와 하단 케어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흐흐오 흐흐 으얽 저우 위에서 칼 야, 저게 미친 사기급 기술인데 어?? 어?? 아허 옿 이야 죽어 죽어! 중학교때 실력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추가된거 몸통 박치기 그거 밑으로 내리고 양손이거든 한판 더 하자고? 아니 나야 좋죠 야이씨 야이씨 흐흐흐흐흐흐 뿜 뿜 뿜 뿜 뿜 뿜 아 아 자네 손이 다 빨랐어 어? 뭐야 뭔 기술을 쓰는거야 꿀밤 흐흐흐흐 이거 참 시원한 기술인데 뭐야 좋았어 efficiency 흠 왜? 전형적인 꼼수만 쓰시네? 으아앜앜앜앜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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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이 사람들 지면 좀 짜증날거 같은데 와 뭐야 어 심리전을 되게 잘한다 이 아저씨 와 이거 카운터 치는걸 엄청 졌어 와 아저씨 한 번 더 해요 내가 벌써 안할거 같은데 나랑 비긴걸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 좋았어 나 진짜 이거 막판하게 하겠습니다 예 승격시합이네 좋았어 좋았어 아 아이씨 아이씨 뭐 아씨 와 졸라 알받네 저거 아씨 그만해 그만해 그만 그만해 아 아씨 아씨 죽어 당신도 카운터에 당해봐 후 아우 속 시원하네 아 잠깐만 그만하자 이거 이거 마약이다 그만해 실력 좀 늘리고 와야지 이거 패배하면은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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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좀 더 연습해가지고 올게 아 나 가능성을 엿봤어 아니 이렇게 못한다고 녹단이 제일 밑이에요 와 철권 티오피 한번 검색해볼까 철권 티오피 야 랄프야 이거 조이스틱 하나 사야겠다 안되겠다 조이스틱 하나 사야지 안되겠어 너무 재밌네 이거 이기니까 이거 그냥 막 심장박동이 올라가네 이거 와 뽕맛 지린다 철권 티오피 철권 티어 아 이게 그 계급도구나 숫자 액자 숫자단 액자단 녹색단 노랑단 주황단 이렇게 있구나 그럼 나 아까 상한선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었으니까 나는 액자단에 속해 있으면서 완전 뉴비드리랑 붙은거네 어우 나 녹단까지는 그래도 무리없이 갈 것 같은데 티올리기 졸라 재밌겠다 이거 이거 무릎님은 어디있어요 여러분들? 황금단이라고? 덜덜덜 와 진짜 개빡세네 지금 파랑단이시라고 아직 황금단이 안 나온거죠? 그러면 개쩐다 승률이 어떻게 돼요? 유튜브나 이런거 내가 챙겨보지를 못해갖고 백판 돌리면은 몇판 이기세요? 40연승 40연승 기본으로 한다고? 시작하자마자? 아 그럼 그냥 황금단은 따놓은 당상이겠네 미쳤다 어우 조금 재밌네요 시간 확 녹았어 한시간 정도 한거 같은데 오케이 저의 가능성을 엿봤고 드라고 연습을 해볼게요 드라고 드라고가 지금 개사기캐라고 하니까 스읍 방송 끝나고 좀 계속 붙잡고 있어야겠네 제가 또 오늘 2시까지 이나대병원에 또 가가지고 네 방송 너프 먹었대요 아 너프 먹었대? 네 아 그래? 어제 너프 먹었어요 어제 어제 너프 먹었구나 다른 캐럴 좀 파봐야겠다 폴로는 힘들 것 같애 어